날씨가 온다 정말 멋진 쇼 오니까 맞대왔네 이걸로 이성형 가깝죠 이성형이 가깝죠 잘가요 안녕 좀 안아줄게요. 내가 또 한때 한 팀 많이 더 했던 거 알죠. 사람들 때가 살고 있잖아. 잠깐만 잠깐만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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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너무 예뻐서 그런데. 안녕하세요. 오준이야 근데 안 가. 아 진짜. 가방. 마스크 있어 없어. 없어. 마스크 사야 돼요? 아 마스크 사야지. 마스크랑 모자 있어야 되는데 리얼. 이런 컨텐츠 진짜 재밌으려면. 진짜 찐으로 가야 되는 거 알지? 진짜 찐으로 내가 연락처 받아서. 같이 술 먹을 수 있으면 술 먹게 해줄게요. 좋아. 그럼 안 게임하자 그러고 너 빠져라. 너 안 게임하자 그러고 너 빠져라. 너 안 게임하자 그러고 가만히 거기. 슬쩍. 자연스럽게 앉아있지 말고. 그러고 너 잘생긴 남자랑 놀아. 너 이상형을 말해봐 그러면. 진짜. 나 이상형? 어.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헌팅이잖아. 그래서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없거든. 응. 이거 하나만은 무조건 부탁한다. 이거 이런 거 있어? 이거 하나만? 몸매는 좀 좋았으면 좋겠어. 몸매? 얼굴보다 몸매? 그러면 얼굴 어떤 스타일? 솔직히 생긴 거는 약간 박현서 처럼만 생겨도 될 거 같아. 박현서? 근데 성격이 박현서 같으면 진짜 낫네. 약간 목소리가 너무 크고 막 이렇게 너무 쾌하다고 내가. 아 오빠! 이러면서. 그럼 나 진짜 존댄 들어. 아 오빠! 진심으로 좀 진심으로 해줘거든. 알았어 알았어. 진짜 진심. 진짜 진심으로 해줄게. 아. 압수omi 그렇게 하지 말라고! 마스크 사자 일단. 핫하긴 하네. 다 수집이네. 예쁘다. 괜찮네. 그 오른쪽 맞는 거? 오른쪽이야? 어. 약간 좋은데 기분? 괜찮아? 어. 마스크 껴야 돼? 아.. 힘들겠는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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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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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그.. 지금 머리가 계속 갈라지고 있거든? 네.. 마스크로 안 될 것 같아 이게 안 돼? 어.. 안 돼.. 아.. 아.. 진짜.. 이거 안 되지? 아.. 쩔긴 해.. 어.. 아.. 야.. 이게 좀 쪽팔리다.. 진짜.. 야.. 나 커팅보다 이게 더 쪽팔리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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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대박.. 와.. 겁나 업툼이네? 안녕하세요.. 안녕하세요.. 어.. 샴푸 안 해놨나요? 그냥.. 그냥 하면 안 돼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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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세.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겠다.. 이 자리.. 하하하하 근데.. 설치해주는 거야? 와.. 막스 대박이다.. 하하하하하하 죄송해야되라..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게 맞냐고.. 이 수치심이 죽는다.. 하하하하 투피샵푸를 한번 해드릴게요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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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수도 진짜 불렀잖아.. 아니.. 앞에만 좀.. 머리.. 기계.. 하하하하 하하하하 comet그로 scandal 설치했던 수명인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혹시 앞머리 그냥 내리고 날까요? 깔 수 있으면 전 까고 싶은데 까도래 일단 말려볼게요 금방 마르네 오 근데 쉼플머리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가르마 살짝 사보신 거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많이 안 보이게 살짝만 사면 좀 잘생겨 보이게만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하하하 오늘 머리가 까먹는 것도 괜찮은데? 머리는 이쁜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 여자를 펴셔야 하거든요 괜찮을까요? 약간 프링글스 같은데? 원래 머리의 왕성은 얼굴이에요 다 해놓고 저한테 있네 아 나 아무리 봐도 프링글스인데? 살짝 그 느낌 나 문대 그니까 문대 형이 탑 갔다 온 거잖아 문대빵 같은 거 같은데? 나 요즘 사람들이 문대 갔다 그러더라 아니 그 형 컨셉인데 왜 난 문대 갔다 그러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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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섭외한거야? 그냥 하이 많이 있구나 완전 쫄리네 근데 너무 없는데? 진짜 기대가 돼? 떨려 그렇게 터고 우중 딱 하지마 제대로 안다 힘들 계속 들어오네 저거야? 저기야? 어? 땅굴이야 바로? 바로 뒤에 앉았다 대답해 신분 시작하 저 뒤있는 친구 이쁘네 일단 시간 많아 텐션 올라가다 텐션 올라가 또 우리를 존나 좋아해 방금 들어온 친구들 이럴 때 저기 뒤에 가 얘들아 하늘 치고 나면 지금 와야돼 의자 들어오고 괜찮았고 괜찮았고? 어 안녕 안녕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팬이야? 핫도봐라 엄청 팬이에요 핫도봐라 의자 남자친구 있나? 저희 둘 다 이번에 하셨습니다 아주 아주 바람직해 외로운 타이밍이네 아주 바람직해 핫도봐라 지금이야 너네 뭐 마시고 있었네 둘? 저희 창의술이요 창의술이야? 창의술 하나 시킬까? 그래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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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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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이상형이 뭐야 진짜로 둘 중에 둘 중에 이상형 둘 중에 우선 오 진짜 어렵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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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려워? 솔직히 재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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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야? 기둥이? 저기에 있죠 서비스 안중에 어떻게 보여요? 아 그럼 없지 뭐야? 뭐야? 여기 너 돈 다 달아 얼마 나왔어? 너네 너네 남자분은 있구나 기분력으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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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해 보셨어 착해 보셨어 호가 같아서? 나는 뭐 플래그처럼 있냐 나는 그러면? 착해 보이는 게 호가 같은 느낌 아니야? 기분이 좋은 느낌은 아니네 아 미안하다 그럼 내가 이제 둘 중에 한 명 고르면 돼 아 미안해 아 아 확실히 개인의 짠 아 너무 좋네 아 아 한 번 더 더 한 것 같아 재밌게 돌아 고마워 잘 가 겁나 재밌다 어때요? 저를 이긴 어? 살아 숨쉬는 기분 아 근데 기둥이가 이 사툰 맞네 어? 아니 근데 난 원래 나는 그냥 먹기의 스타일인가 봐 아 어떻게 뭐 인계동 다시 방문할 예정 선배님? 아 나 인계동 무조건 알 운을 그새 돌리네 야 자기야 야 얘네도 한 번 뭐 불러와 자료 한 번? 어? 아니 근데 지금 그 애가 눈치 보여가지고 살짝 생각해야 돼 아 애기들 어 근데 얘네가 나를 놀러 갔어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나는 동생인데 뭔데 뭔데 몸매가 되게 좋은 친구거든 아 진짜 아니 얘기 좀 잠깐 잠깐만 하려면 뭔데 뭔데 몸매는 더 좋았어 몸매? 뭔데 뭔데 아니 얘기 좀 하려고 잘 지냈어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참 좋아 어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어 몇 살 몇 살이야? 몸매 딱 보면 알잖아 아아 몇 살이지? 23살 그래 애기 23살 알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몇이라고? 23 그래 그거 아 아 혹시 그 공개 가능? 몇 합인지? 70 아 아 너 이 꼴이 내려가고 말하고 아 아 괜찮니? 아 친구 왔거든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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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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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꼴이 어때 아 오케이 그러면 첫인상 아 아 그런 거를 아 본인의 스타일에도 그런 거 같아 많이 스타일인데 나야? 나야 야 친구 잘 지냈어 아주 좋아 아우 아니 왜냐면 은혜가 있잖아 은혜가 나갔어 오케이 아 매력을 봐 매력? 매력? 3대1이냐 지금 3대1이지 아 진짜 너무 많은 엇갈들이야 우와 너무 좋다 우리 너무 많은 거 좋아해? 야 스크롯팀 방이야? 아 횡니야 너 손 한 번 해봐 뭐 준대 아 야 미친 아 야 여기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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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이 너무 좋아 사실 아니 의자 두개에 셋이 앉아 결혼 제가 쓰레기를 받자 아 잘 미미네 여기 여기서 시바해 하고 다음 자리에서 만나든가 jealous 어디에 그렇지 직원들이고 그렇지 직월이 있는데 내가 미안해 조각간 hizo 나 그럴 순 없잖아 Austria 애나 possiamo 해도 어떻게 야, 쟤는 보여줘요. 한 번 해놔도 돼? 난 아직 진심 없어. 아. 진짜? 난 아직 진심 없어. 돌고 와. 너 이거 한 바퀴 들고 와. 안 되겠어. 야 진짜 없어 저기 안까지 가봤거든? 일해 일해 뭐 없다고 그러면 배째냐고 아니 근데 눈이 너무 높잖아 니 얼굴을 봐 좋댔다 아 ㅅㅂ 좋댔다 아 왜? 뭐가 좋댔 나 오늘 포기해 아 뭘 포기해 아직 알이 안 돼 없어 난 지금 여자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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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? 어 뭐야 뭐야 누가 다른 사람 봤어? 저리를 가볼게 내가 너 마스크 없어? 마스크 있지 가만히 있어 마스크 마스크 쓰고 있어 마스크 있어 아 마스크야 아니 친구야 이게 너무 예뻐서 그런데 저기 앉아있거든? 기동이라고? 기동이? 네 회사 CEO야 100만 유튜브야 우와 대박 야! 기동아 나와봐 잠깐 나올거야 아 이게 나오신다고요? 아 엄청 빠른거야 아 또 왜 아 왜 저래 내가 내 댓글 나올게 왜 안돼 안돼 놔줘 왜 야 대표가 겁나 있어 야 재희가 대표가 좋아 아 나 부끄러워 아 나 부끄러워 아 나 부끄러워 못 이기는 척해 자기야 잡지도 않았어 아 야 아빠 해줘 아빠 해줘 나 부끄러워 나 부끄러워 나 부끄러워 아 나 너무 너무 어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누구한테 친구한테 아세요? 아 진짜요? 아 이 시원하게 해 아 누리라 너무 이쁘시다 누나 민이시네 아 나 말을 잘 못하게 해 아 저 걱정을 해줘 남자 무슨 야생빈 그냥 나 하신거 없지 네 내가 진짜 진짜로 너무 마음에 줬어 너 마음에 줬어 나 진짜 갈래요 아 strange 왜 싫어? 별로야? 나 힘들어 왜 ох 나 burn 야 야 니 얼굴대 보이잖아 야 니 얼굴대 보이잖아 무슨 아주 여기 무슨 인계동 왕자에요 성수성이 백프로요 임계동 대통령이랑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약간 미안한 얘기 하나 하자면 아직 너의 사랑은 못 찾은 거 같아? 저는 아직은 좀 못 찾은 거 같아가지고 심장이 울리진 않았어? 심장이 아직 요동치지 않는 상황이라서 너 근데 기둥이 특징이 있어 기둥이가 너무 다 쉽게 되면은 얘가 오히려 그거 안 좋아해 얘는 좀 어렵게 얻는 걸 좋아하는데 난 날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 난 진짜 날 혐오스러워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다 팬이시여가지고 펜신부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유리했다 진짜 널 모르는 사람들 한 달 많은 그랬으면 오늘 아무것도 안 됐지 하나도 안 됐지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 외적으로 제 이상형과 또 거리가 약간 역시 나에게 넘버는 박현서다 아 왜 저래? 사연아라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saber why 운이도 Review 방지 이것은 2 500 3 5 5 2 2 2 6